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온의 김은지입니다. 장기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가 모두 역대 1위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숫자로 보는 날씨에서는 2018년 8월 15일 기준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8월 15일 기준 전국 평균 폭염 발생 현황 순위를 보겠습니다. 1월부터 8월 15일까지 폭염 발생 현황 순위를 살펴보면 1위는 2018년 올해입니다. 폭염일수가 28.8일인데요. 2위는 1994년도로 27.3일입니다. 올해가 1994년을 넘어서서 1위를 하기 시작한 날은 8월 12일인데요. 그 뒤로도 계속 폭염이 이어지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94년도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남은 여름이 끝나기 전까지는 순위변동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8월 15일 기준 주요 도시의 폭염일수 현황은 어떨까요? 1위는 광주로 37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대구와 청주가 36위를 기록했고 3위는 전주가 35위를 기록했는데요. 폭염이 계속 이어진 지속일수는 순위가 조금 다릅니다. 폭염 최장 지속일수를 보면 1위는 광주로 35일에 폭염 최장 지속일수를 보였고 2위는 청주가 34일, 3위는 전주가 3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여름은 폭염일수도 많고 폭염이 장기간 이어진 것으로 보아 더위를 견디기 힘든 여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평균 열대아일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순위를 보면 1위는 1994년으로 16일에 평균 폭염 열대아일수를 기록했고요. 2위는 2018년으로 15.7위를 기록했습니다. 3위는 2013년으로 13위를 기록했는데요. 전국 평균 열대아일수는 지난 8월 8일 12.6위를 기록하며 동일기간 대비 1위로 올랐다가 이후 열대아 지역이 줄어들면서 순위가 내려가면서 8월 15일 기준으로는 2위로 내려섰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도로 살펴봤을 때 올해는 15.7일로 3위고 1994년과 2013년이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의 폭염일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2018년이 30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순위를 비교해봐도 1위인데요. 올해 서울은 관측사상 가장 많은 폭염일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열대아일수는 조금 다른데요. 1위는 1994년도로 35일이고 2018년은 27일로 2위입니다. 연간으로 비교해봤을 때 1위인 1994년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서울 지역의 폭염일수는 관측사상 1위를 기록할 것으로 확실시되지만 열대아일수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간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건강 잃지 않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를 잘해주시고 폭염 영향 정보와 폭염 대응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온 김은지였습니다.